한 번 더 한 번 더 시간을 보러 왔습니다. 계란을 겨우는 여행을 찾아온 대한민국 그리고 한 번 더 눈에 띄는 중 한 번 더 눈에 띄는 중 한 번 더 눈에 띄는 중 이곳에서 한 번 더 눈에 띄는 중 시켜놔야되는데 저희 잡채오 떡볶이 시켜놔야되는데 시켜놔야되는데 시켜놔야될 시켜놔야되는데 시켜놔야되기 시켜놔야되는데 고춧가루 고기 조영이 잘 다니고 있어? 저 어디 갔다 왔어? 아 아무 말 몰라요? 네 말을 잘 못해 아 말을... 몸짓으로 해요 안녕하세욕 한국말 좀 해달래요 한국사랑인데 한국말 안 하시지? 아 네 맞네 어 이상하다 저희는 해물 다 줬다 하나?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미국은 내가 그거 데리고 와주세요 지금 미국이 한국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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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